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놀 친구 여기붙어라 지미랑 놀고 싶은 친구 모여라 우와 힘이 엄청 센 친구들이 모였네 친구들 우리 오늘 여기 왜 왔어요? 지미랑 놀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어요? 나랑 놀고 싶어서? 좋아요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? 강승아예요 승아 반가워 박다온이요 다온이도 반가워 신민서예요 민서 안녕 고도율이요 도율이 반가워 좋아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나요? 네 그게 어떤 이야기지? 토끼가 나베지 하다가 거북이한테 짓는 얘기요 뭘 했는데 둘이? 달리기요 달리기요 달리기요? 네 달리기 시합 좋아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되어서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친구들 달리기 빨라요? 네 정말요? 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? 제자리 달리기 준비 멋진데? 자 이제 쯤이 시작하면 자기 자리에서 빠르게 달리기를 해봅니다 누가 제일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기 준비 시 아직 시예요 자 준비 시 시작 하나 둘 우와 다섯 살 동안 달려볼까요? 셋 우와 엄청 빨라요 우와 넷 다섯 그만 지구리 엄청 빠르다 우와 자 우리 다리 한번 꾹꾹 눌러주자 꾹꾹꾹 꾹꾹꾹 반대쪽도 꾹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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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친구들 우리 여기가 오늘은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던 숲속이라고 해보자 자 숲속에 오니까 뭐가 있어? 나무꽃 나무꽃 어 우리 여기에 절절절절절 시냇물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어? 폭포도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여기를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한 것들로 꾸며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해봅시다 어때요? 좋아요 자 친구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이 노란색깔 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 숲속을 꾸며봅시다 자 여기 숲속에 이걸 뭐라고 해볼까? 어... 꽃 꽃! 아 꽃도 놔주세요 아 꽃 놔주세요 아 여기 시냇물이에요 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시냇물 진짜 개요 풀? 어 풀도 있어요 어 그건 뭐예요? 나무! 나무! 나무도 있어요 어 또 오 좋아요 또 이건 뭔데요? 동굴이요 동굴이요? 동굴을 어디 있다고 할까 우리? 이야 동굴 이렇게 동굴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친구들 우리 한 친구씩 한번 지나가 볼 건데 친구들 우리 잘 지나갈 수 있게 응원해주자 그런데 우리 이거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? 네 친구들 토끼로 가고 싶은지 거북이로 가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그 동물처럼 한번 지나가 보자 자 어떤 동물처럼 지나가고 싶어요? 응 토끼요 토끼요 토끼요? 토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? 빠르게요 빠르게요 오 빠른 토끼라고 합니다 자 토끼 준비 들어가서 출발 빠르게 빠르게 오 멀리까지 야 조심조심 잘했어요 넘쳐주세요 오 엎드려서 헤엄을 쳤습니다 자 동굴도 한번 지나가 볼까요? 조심조심 자 좋아요 자 통나무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줘 성공 우와 잘했어요 우와 두 번째 친구도 준비 어떤 동물처럼 가고 싶어요? 가라 아닌가 봐 빠른 거북이래 궁금하다 자 준비 거북이 시작 오 거북이 엎드렸어요 거북아 조심해 갈 수 있어 삐용 자 헤엄 쳐서 가볼까요 아 거북이는 헤엄을 엄청 잘 치지 출발 어 거북아 어 좋아 동굴도 한번 지나가 볼까 거북아 힘내 거북아 어 거북이 진짜 빠르다 거북이 통나무도 올라올 수 있어 심쇠라 조심조심 심쇠라 성공 어떤 동물처럼 가고 싶습니까 토끼요 토끼요 어떤 토끼인데요 빠르게 빠른 토끼 좋아요 오 한번 얼마나 빠른 토끼인지 봅시다 자 준비 시작 우와 자 토끼가 헤엄을 잘 치나 자 동굴도 지나갈 수 있나 슝 슝 슝 슝 오 빠르게 통과 조심 성공 어떤 동물처럼 가고 싶어요 엄청 느린 거북이 엄청 느린 거북이래 자 엄청 느린 거북이 준비 시작 거북아 조심조심 와 여기 어떻게 가려고 도와줄게 뿅 헤엄도 쳐서 도와줄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거북이 우와 좋았어 동굴도 지나가 볼까 소리도 안 나네 거북아 힘내 느린 거북아 힘내 자 통나무도 올라와보자 토끼한테 되게 싫은가봐요 느린 거북이도 성공 축하해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숲속을 꾸며서 한번 달리기 자해물 넘기 시합을 해봤어요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 자 짐도 혼자 달리기 하면 재미없었을 텐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숲속을 꾸미고 다 같이 경기를 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? 친구들 노는 데 최선을 달고